아 찍지 마! 찍지 마! 동찬이는 위아래가 없는 스타일인가 봐. 너무 이쁘셔가지고.. 양이 좀 야근 느낌? 어머! 너무! 중요한 거 좀 나왔지? 일하러 하셨어. 안녕하세요. 왜 저래? 재수 없어. 너 좀 킹 받는다 오늘. 미션아 참.. X가 아니야! 운전 똑바로 해! 선보이. 사실 나 Feel my 리듬 틀어줘. 아 내가 할게 너. 나 싫어. 이 노래 왜 이렇게 좋아해? 너랑 잘 어울려 이 노래. 이거 나 18번이야? 응. 동생 집도 이상 참을 수가 없어! 이것저것 걱정 부릴내!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얘기를 해봐! 너만의 그 쪼가 있는 거 같아. 굉장히 오른쪽부터 조란아! 원장님 잘 나오세요 오늘은 정말 맞습니다 멋쟁이 할아버지 발견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요? 어머머머머머요? 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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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이거 랄라리가 완전 좋아할텐데 오 나이키 이거 너무 귀엽다 응 반응이 되게 좀 킹받네요 학생 때 많이 입었던 거 같아 이런 거 귀엽다 아 직접 하신 거예요? 제가 직접 하신 거 아니었어요 지금 나이키가 굉장히 많네요 나이키 직영점처럼 아주 나이키가 많아요 야 이거 귀엽다 이거 얼마예요 이런 거? 오늘 많이 올랐네요 종류 어 사실 음식값도 많이 올랐어요 그렇긴 해요 맞아요 물값도 많이 올랐어요 물값 많이 올랐죠 인정 아 여기가 1호점이네 여기 가보자 원모 이거 괜찮네 사슴이야 야 이거 귀엽다 아 여기는 와이셔츠가 되게 많네 굉장히 아메리카노 느낌 체크셔츠 그치? 이거 진짜 귀엽다 어때? 형 잘 어울리시는데요? 야 왜 2층도 있어요? 네 2층도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계단 조심하세요 네 후원 무슨 여기 비밀의 방 같아 나 밀지 마 오 야 이거 인형이 너무 귀엽다 컬러별로 엄청 많네 귀여워 여기는 인형 맛집이었네 티셔츠 여기는 약간 디즈니 맛집 야 이거 왜 이렇게 귀엽냐? 이렇게 귀엽지? 응 귀엽다 디즈니 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아 그래요? 그냥 뭐 여름에 청바지에 그냥 포인트 주기에는 없어요 여기 있는 거 얼마씩 해요? 그냥 25,000원씩 디즈니 정품에 드세요 디즈니 좋아하는 분은 난리 나겠네요 엄청 많이 오세요 혹시 디즈니 말고 세일러문은 없어요? 헬로키티나? 그런 거 가끔 들어와요 아 그래요?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 놀러 오셨다가 가져가세요 이 안에 그럼 껴있어요? 헬로키티 같은 거? 여기는 지금은 일단 다 디즈니 맛집 없어요 다 디즈니? 가끔 막 니모도 들어오고 막 그러거든요 금방금방 빨리 썼으면 돼요 그래요? 헬로키티 있으면 너무 좋을 거 같은데? 어? 니모다! 이런 거 아아 아 중간 영화가 껴있네 오늘 아우스 업로드 어! 어! 야! 대박 어! 기억이 없네 어떡해 근데 이거 사이즈가 몇이지? 근데 이거 작기보다 예뻐 너무 귀여운데? 아 나 이거 사고 싶어 어떡해 근데 이거 귀엽긴 한데? 그치? 잠옷을 입을까? 아니 와 어떻게 디즈니 안에 포켓몬을 발견할 수가 있어 어? 그냥 약간 크리스마스용이다 응 귀엽네 니모도 있었어 니모 좋아하니? 나? 아니 니모 좋아해 굉장히 실망스러운 드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약간 절규할뻔했어 얘가 귀엽네 진짜 이게 좀 죄송한 것 같아요 귀엽네 디즈니 월드 저 이거 살래요 그걸로 하나 드릴까요? 네 근데 이거 사이즈 맞겠죠? 사이즈 표기로 XL 되어있는데 아동 XL 같거든요? 근데 이거 좀 약간 달라붙게 입어도 효과지 않아요? 정말 없어요 위에 좀 타이트하게 입고 일단 이 프린팅에서 오는 이 느낌 때문에 입으신 것처럼 바지 살짝 루즈하게 빼주시고 얼마든지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여름 되면 또 파란색 거래요 좀 시원하게 포카리스웨트 감성으로다가 얼굴도 파란색으로 해 이야 깨끗합니다 한번 직접 확인 다 해주시고 빈티니 티셔츠는 목 늘어남도 늘어남인데 프린팅의 상태를 봐주시는 게 제일 단옥 그런 애들이 있어요 막 꼬부기 눈 찢어져 있거나 파일이 코 두 갠도 잘 보고 맨툰에도 굉장히 좋아요 진짜 많네 종류가 얘도 귀여워 얘 너무 귀엽다 진짜 나처럼? 얘는 누구야? 지니? 지니 아니야? 드래곤 아니야? 어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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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좀 작은 쪽으로 근데 얘는 회색이 좀 아쉽다 헉 얘가 너무 귀엽네 어 귀엽다 얘 진짜 귀엽다 근데 내가 빨간색이 안 받아 이거 어때? 너랑 좀 은근히 약간 나 이런 색깔 안 와 의외로 좀 어울리는 그런 느낌 왜 이렇게 귀여운데? 되게 파일리스 1층 같고 자녀비 여기 술 먹고 못 올라오겠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났다 포켓몬스터 이거 입고 포켓몬스터 빵 먹어야겠다 드세요 네 진짜 왜 저래? 저거 진짜 귀엽다 애기꺼 그거야? 내가 더 귀여워 확실해? 여기가 진짜 맛있는 짬뽕집이었어 원래? 이거 다 잔 거 아니야? 이거 다 잔 거 아니야? 나 매우 고마워 봐 여기 진짜 맛있어 옛날에 나 여기 상주양에서 먹었었는데 매우 고마워 야 이거 너무 귀엽다 어? 이거 되지? 귀여워 왜?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 영상에서 안 돼 귀여워 오마이갓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거 봐봐 허니조이 느낌 나잖아 그치? 허니조이? 이거 완전 Y2K잖아 헉! 야! 이거 봐봐 완전 빈티지 대박 이거 완전 빈티지야 와우 와우 유희도 뭐 진짜 많다 저런 거 어때? 저거 하언블리 저거 하언블리 또 입어야 되겠다 어 저 호랑이 저거 그거 아니야? 코카인버프 그러네? 흐흐흐흐 야 이런 흔들리자 진짜 오랜만이다 비암 빈티지 헉! 어머어머어머어머 탕구리 안녕하세요 내가 가볼까? 안녕하세요 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? 큐영이요 어 맞아요 안녕하세요 왔다 큐영이요 맞아요 귀엽지? 전화소 안돼! 응 내꺼야 어머 욕심도 많네 이게 리얼 동묘지 동묘는 이 맛이야 그렇게 옷 무대기 안 해둘 것 같아 내 옷을 찾겠다는 은주 너 찾아냐는 거 아니야? 어 귀찮아 야 우리 서로 여기 OT나 찍을래? 그래 나 OT 괜찮은 것 같아 응 저기서 찍자 저기 딱 자연광 딱이네 우리 줄리자 빨리 가서 빨리 줄리자 줄리자 여기 이제 웨이팅 나 잘 찍어줘 나 걔 잘 찍지 어 난 네가 걱정돼 지금 야 야 이래 봬도 한 바퀴 돌자 기다려 뺏긴다고 이즈아 보자 이즈아 보자 이즈아 보자 이즈아 보자 이즈아 보자 이즈아 어떻게 해요? 자연스러울게 네 자연스러워?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멋있고 잘 흔들기죠 으흠 이즈아 보자 이즈아 보자 나 지금 한 5,000장 찍은 것 같아 일단 전신 먼저 가실게요 아 그래 동양미를 좀 살려야 해 이즈아 보자 이즈아 보자 나 링김미 저한테 아니 윈터 윈터 아마메터 윈터 느낌 나? 왜? 윈터 느낌 나? 별로 하ure 언니가 야 윈터 느낌 나게 해달라고 윈터 찍지마 찍지마 흐흐 오 마이 거시 엄청난 그런 동묘스러움? 야 이런 데 길 되게 예쁘다 쟤 내 얼굴처럼 왜 저래? 굉장히 좀... 쟤 난 이런 게 너무 좋다 동양적인 게 왜 이렇게 좋니? 같이 가! 어우 예쁘다 와우 동묘 830 예쁘다 여기 어떻게 오신 거죠? 아주 힙한 프레이스에 존재한 와인바예요 오 하이! 오늘은 동창이라는 친구랑 같이 갈 거예요 자기 소개해주세요 저 한미녀예요 한미녀씨 마시는 와인과 그리고 먹을거리들 즐기려고 지금 오늘 화장을 되게 두껍게 하고 오셨네요 누가 무슨 사람들 믿겠어요 아니 거의 가면을 쓰고 오신 거 무슨 소리예요 밥 먹었어? 아니 배고프지? 나? 여기 손께 알려줄까요? 여기는 와인이랑 뭐 있어요?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숙제 안 하셨네요 인플루언서로 탈락이에요 자, 주소는 여기 아래에 띄워드릴게요 아래? 여기 삼청각 출신 셰프님께서 메뉴를 개발하셨고요 롯데 단독 와인을 매장과 똑같은 가격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죠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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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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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어머, 어머, 어머 어머, 어머 이거 놀다나 수명 하나 퀴즈 아파트에 나오는 아, 그래? 소팡으로 좋아할게요 아, 네, 감사합니다 우와, 좋아, 나 이거는 자개 진짜 좋아해 정말 예쁜 거 신고 조명같이 할까? 굉장히 레이디 가가스러운 조명 이케 야, 이거 너무 예쁘다 얘들아 오늘 즐겨라 알았지? 나 오늘 망가질 거야 오늘 한 번 너 허락망탈하게 한 번 망가져봐 4월 28일까지, 4월 1일부터 아, 한 달 동안 막 선보이네 이런 데서 일주일 정도 묵어보고 싶지 않냐? 나 한 달 올라가는 전aco 이런 빈티지한 느낌 너무 좋아 우리 블랙이야 오늘 이렇게까지 열어봐도 돼? 이거 섹시화 오프 숄더? 아네 이것 tonnes nohun 네, 수고하십니다 굉장히 동요소로을 며어도 veterans의 감성을 잘 드러낸 느낌으로 부탁드릴게요 아, 평 김태기 아니면은 블랙핑크 지구 아무 눈인데로 아, 팔싹이 저게 붙어 있네 아 프레시 더 쓰여야 되는데 생각보다 까다로운 아이인 것 같아요 나물 어, 좋아요? 좋아요? 너무 느끼는 짜리로 해봐 너의 감을 믿어버리자 지금 거의 제니야 나 오늘 약간 지수같게 맞추겠지? 지수? 약간 바텐더를 한 번씩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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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도매스러워 이 위에 이거 여긴 뭐예요? 룸인가? 아, 룸인가 방 되게 동서랑에 문물이 교르잖아 바닥이 따져 알지? 방석에 손 넣고 싶은데 할미방 같아 응 추영방 한 잔씩 하고 있어 그래 한 잔씩 하고 있잖아 나 따라줬다 잡아야지 아, 네 동찬이는 위아래가 없는 스타일인가 봐 너무 이쁘셔가지고 아 아 어디서 고개만 까딱거리나 따라줬다 하하하 마그네슘이 없나봐 내가 눈이 왜 이렇게 실렸거든 그니까 너 약간 건조해봐야 눈이 어, 진짜 그걸 또 파악했어? 응 나 딱 보여 바로 역시 눈 아래 건조라고 딱 써있잖아 그치 네, 둘 다 파악했네 어머머머머 나 이거 틀렸다. 휴지 좀 줘봐. 빨라 먹어봐. 짠! 감사합니다. 음 딱 제 스타일이야. 어때 어때? 오 맛있어. 맛있어? 얘는 가운데 있으면 예뻐요. 얘 끝에 있으면 이렇게. 아 드릴기구나. 그럼 형이 좀만 끝에 가 있을 뿐. 아 이렇게 찌덕. 오늘 망가지실 건가 봐? 난 개인적으로 안 달아서 좋아. 난 단 거 별로 안 좋아해서. 저는 단 걸 좋아하는데 너무 쓰지 않아서도 좋아. 너무 드라이하지 않는? 드라이라고 하거든요, 와인에서. 아 알죠? 너무 드라이하지 않을 수 없다. 드라이. 딱 중간인 것 같아요. 달지도 않고. 너무 드라이하지 않으면. 딱 가운데. 응. 하디점을 찾은. 그리고 중간이 제일 어려운 거 알죠? 와인 박사진가봐요? 볼까요? 몇 단지? 맞춰보자. 한 16도. 17. 15. 볼게요. 어우! 너무 정겨. 13.5도. 내가 역시. 가장 좀 예리한? 그런 느낌의 입맛을 가지고 있는. 약간 좋은 거 같아. 저거로 마세요. 찢어서 썰어. 나 그럼 살명수 갈래. 오우 잘 어울리네 살명수. 뭐니? 약간 느낌있어 살명수 느낌. 처음 먹어보는데. 굉장히 좀 야근 느낌. 느낌 있긴 해. 돼지고기. 토마토 스튜이에요. 와우. 대박. 맛있겠다. 어머 나 이런 거 있는지 몰랐어. 뭔데? 연예인이야. 드셔봐. 아. 먹어 먹어 빨리 먹어 얘들아 먹어. 스키 먹어. 맛있게 먹자. 와 이거 고기야? 맛있어. 음. 동서양이. 좀 맛났을 것 같아. 손을 잡았어. 합격. 합격이야? 나 진짜 먹으면 안되는데. 그럼 우리가 먹을게 형. 아니 아니. 나 피티쌤. 피티쌤. 저 진짜 죄송한데 피티쌤. 저 이거 비즈니스여서. 비즈니스여서. 비즈니스여서 조금만. 한입만 먹을게. 문어참나물 카르파치오입니다. 짜잔. 먹어봅시다. 피티쌤 이거 차단해. 맛있네. 나도 예전에 바쁘 준비할 때. 트레이너 형. 스토리 못 보게 했거든. 와 진짜? 원래 먹어야 될 줄게. 그 기능 알려줘. 야 이거 진짜 맛있다. 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? 진짜 맛있어? 이거 당근이지. 당근이지. 형들 너무 귀엽다. 내가 더 귀여워. 알어. 야 우리 배고프게 해놔봐. 왜? 아무도 사진 안 찍어. 다음에 아무도 사진 찍자. 응. 알려드리기 업계 음식을. 이렇게 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. 어머 어머. 데이트하러 온다고요? 설레. 나 데이터를 올래. 데이트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예요? 하하하하. 어휴. 근데 이 와인이나 조합을 다 해줘. 혹시 식사는 입에 좀 맞으실까요? 너무 맛있어. 진짜 미쳤어요. 필요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. 이거 리필 됐냐 물어봐. 아 리필 됐냐? 이거 진짜 맛있게. 어. 얘랑 조합이 괜찮네. 나 취하려고 그래. 나 계속 쭉쭉 들어가. 기분 좋게 취해. 아 진짜? 너 취할 거야? 왜? 취하면 없으면 못 가. 취하면 버리고 가야지.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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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해. 어머. 이거 요즘 내 유행어야. 다시 해봐. 뭐가 유행이야? 응 너무해. 이거 생년월일에 나와. 나도 힘들었겠다 진짜. 나도 쓸게 다음에. 응. 응 너무해. 진짜 너무했나 보다. 잡혔어? 응 그때 내가 딱 잡히는데 수련한테 응 너무해 이랬어. 이거 설레가 뭐라죠? 한 번 하면 돼. 아 설레. 진짜 무섭더라고 이거. 한 번만. 해봐. 응. 내 아기 관계야? 왜 갖고 싶어? 아 너무 귀여우니까. 귀여운 거를 나만 보기엔 좀 아쉽다고 봐. 응 그렇긴 해. 우리 몇만 해도 돼. 와. 맛있게 먹어 얘들아? 응. 뜯어줄래? 응. 형 나랑 웃음소리 진짓하다. 너 이렇게 웃어? 응. 웃어봐. 아 진짜 어쩌면 그렇게 웃어? 아 이거 약간 분무기 스타일의 우도? 응. 너는? 어 그렇다 웃어. 호호호호 이럴 것 같아. 떡을 잘라보자. 먹어봐. 응. 잘라줘. 응. 속상해. 나는 속상해로 할래. 나 귀엽겠지? 딱 걸렸네. 응. 응. 어 갑자기. 어. 야. 나 원래 못하면 별로 안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. 아 나도. 바로 먹어보고 싶은 심정이 있었네. 좀 상큼해. 먹어봐 빨리. 어때? 핸드크림을 먹는 것 같아. 핸드크림 맛? 인수적인 거 아니야? 나 그런 소리가 아닌데. 입에 이소불 풍는 향이야. 응. 제 말 바로 그 말이에요. 우아하고. 우아한건 이 진주먹구리 아닌가? 우아한건 좀 나지. 지랄하소서. 여러분. 취하고싶을 때 오실래요? 여러분 같이 취해요 우리. 취하고싶은 날이요? 제발 취하지 마요. 인출이 간지러워. 아. 우와. 아. fotograf. 진짜 봐봐. 귀엽다 형. 나 귀엽지? 큰일이야. 간을 가리시면. 네. 찐지가 짱 나와. 와우. 당장 갈라줘. 정당당당당. 너무 건강해보여. 비건스트 느낌이 나는. 냄새가 왜이렇게 좋은데? 먹자. 애들아 먹자. 야. 너 마지막까지 빨아먹어야지. 나 오늘, 나 지금 세 잔대야. 지금 현실! 너들 정말 좋은 친구들하다. 사랑하는 행복을 위하여. 그냥 해봤어. 여기서 소개팅을 하면 어떨 것 같아? 혹시? 난 좋을 것 같아. 자리는 뭐 마련해줄게? 그런 거 아니라면 왜 먼저 그치 기대심을 막 심어줬을까? 쏘리. 솔직히 나는 와인바라고 해서 안주는 크게 큰 고음을 했어. 나도. 근데! 안주가 너무 맛있어. 피치쌤 보지 마세요. 어쩔 수 없어. 나 안 보셨 것 같은데? 잘 먹었습니다. 땡큐 땡큐. 계산 누가 해? 기회야. 잘 먹었덩. 나 배불러. 여기 옆에서 기원치 좀 해봐. 마지막에 엔딩 찍자. 잘 먹었습니다. 어떤데? 빨리. 너 방학교를 보지? 방학교를 써? 아니야 그냥 앉는 거야. 안 꼈어. 불안한데? 내가 알겠어. 미잇. 이런 소리. 안녕. 그만해. 끝. ENNSY 재구의